...하나로 마음 시켜두었습니다.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한한 나들에 대해서 이소하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열정의 빛으로 찬성할 것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벽수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경상 지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중가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훈아도, 나훈아도, 조용필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정말 얼굴을 내놓고 크게 이렇게 큰 상품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. 다들 고향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거든요.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 올라오시는 우리 지역 가수들에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고 또 깊은 관심으로, 지대한 관심으로 돌봐주신다면 이 가운데 우리 경상에서 패티김이 안 나오리라는 범위 있습니까? 이 기자가 안 나오리라는 범위 있어요?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좋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를 마음에 새기고 힘을 받아서 다음 가수들을 또 소개해드립니다. 김정혜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오. 김정혜 김정혜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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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